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5일 차변문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는 민주당, 민주당 예비후보. 근데 아직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려준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공천을 못 받는데 공천을 받는 방법 정말 100가지도 넘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인맥. 그러니까 평소부터 공천권자를 이리저리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공천권자가 거절할 수 없는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환심을 산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돈, 현실적으로 돈이 오가는 경우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당비를 내는 방법도 있고 늘물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건 뭐 실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 뭐 늘물을, 제3자 뇌물 뭐 이런 거 방법도 있죠. 그거는 뭐 바로 과거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 경선 때 뭐 이런저런 여기서 얻어다 썼다는 그런 정치자금들. 그 다음에 뭐 충성심을 보이는 방법. 공개적이거나 아니면 비공개 자리에서 뭐 이런 정말 100가지가 넘는 그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공천권자의 마음을 사는 거죠. 공천권자 마음대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그냥 갔다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곳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곳. 뭐 잘 아시죠? 뭐 상당수가 그렇고 제일 그런 곳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봉, 노원, 성북 뭐 이런 곳. 거기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곳입니다. 뭐 아마 대략 중랑까지도. 그리고 뭐 구로, 금천 뭐 이런데도 그에 버금가고 뭐 서대문, 은평 뭐 이런데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공천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예비후보 저한테 이런 거를 실토하더군요. 그 당 지도부에서 너 공천 받으려면 오직 이재명, 오직 이재명 이 한마디가 상징하는 게 있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이재명 대표를 옹위하겠다 라는 그런 충성서약을 하고 그걸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나가서 보여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 공천 못 받는다. 이런 의견을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못하겠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세상에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는 건데 그걸 모두가 이재명 대표는 전부 잘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양심상 못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저는 뭐 그 사람한테 아 그거 공천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희가 이 방면에서 그래도 그 여러 가지 노하우 뭐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을 물어보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그쪽의 관점에서 그 사람한테 잘 되는 쪽으로 제가 조언을 해줍니다. 그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이유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도 아니다. 오직 이재명이라고 공천 받을 때까지만 하고 다녀라. 제가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안 보는 데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못한 듯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고요. 자 그런데 화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도봉갑의 전략 공천을 받은 안귀령 전 YTN 앵커. 이 사람이 화제가 되는 겁니다. 왜? 과거에 영상 같은 것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아 있는 데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공천을 받았구나. 그것도 민주당의 성지라고 하는 곳에 국민의힘으로 따지면 강남갑이나 서초갑 같은 데에 공천을 받은 셈이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길래 라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도봉갑이라는 지역은 아까 제가 민주당의 성지라고 했죠. 성지뿐만 아니고 그 지역은 현역이 인재근 의원입니다. 인재근 의원이 누굽니까? 민주당의 계보가 있죠. 정치적 계보가 있습니다. 친명계 비명계 이런 건 없고요. 그건 친명이 아니라는 의미. 그 다음에 문재인계 친문계 그 다음 정도가 민평년계라고 있습니다. 민평년 이게 김근태계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그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 그 사람이 인재근 의원입니다. 한때 소규모나마 민주당의 계보를 이끌었던 그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데 그 사람을 빼내고 안귀령을 밀어넣었다. 안귀령을 밀어넣었다. 거기에 그러면 대표가 어느 정도나 안귀령 전 YTN 앵커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에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하죠. 그런데 작년 2월 15일에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하네요. 기웃기웃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마 외모 이상형 월드컵 뭐 이런 거를 진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뭐 약간 좀 코믹하게 진행을 하는 건데 뭐 이 사람 이 사람 중에서 자기의 외모 이상형이 누구냐 뭐 이랬다는 건데 여기에 안귀령 전 앵커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또 이재명과 조국 또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 중에 꼽으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재명을 꼽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가수 겸 배우인 차은우 이 둘 중에 외모 이상형을 한 명 택하라 그랬더니 여기서도 이재명 물론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김호준 씨 그 김호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지금 안귀령 전 앵커가 출연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또한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바로 김근태의 현역의원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 현역의원인 곳에 그 사람을 뽑아내고 거기에 안귀령을 전략 공천한 것 아닌가. 안귀령이라는 전 앵커는 이렇게 해서 공천을 받았다. 이건 이제 보이는 쪽에서 그런 거고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또 어떤 일을 벌였을까. 그건 우리가 뭐 그냥 짐작하는 거지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보이는 데에서 오직 이재명을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안귀령이라는 사람이 공천을 받았구나. 뭐 도봉갑에서는 뭐 이변이 없는 한 그야말로 이변이 없는 한 안귀령 의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안귀령이라는 전 앵커 그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뭐 실제 뭐 그런 충성심에 불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공천을 받고자 하는 전략은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 앵커가 공천 받는 법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런 사례는 여러 가지 공천 받는 그 과정에 뭐 아마 일단 정도 될 겁니다. 한쪽 뭐 또 다른 방법으로 공천을 받는 방법도 훨씬 더 많다고 그랬죠. 100까지는 넘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아 이런 방법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특별히 이재명 대표의 눈에 띄었다. 그건 이제 YTN 이라는 방송사에 앵커를 지냈다는 부분도 이제 상당히 역할을 했을 거고요. 그게 이제 이른바 길 크게 보면 언론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영입 케이스라는 것도 있겠고. 또 영입을 하자마자 아마 하기 전부터 그런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이 민주당의 유일한 선택지다 하는 거를 쭉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가받아서 민주당의 성지라는 곳에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공천을 받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공천 받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사회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적 관념 그걸 버리지 않으면 공천 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수십 년 기자 경험입니다. 이 공천 취재라는 게 기자들로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이거는 유튜브라는데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남아있지 않은 곳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기재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걸 기자가 어떻게 취재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공천 받고자 하는 사람이 수도 없는데 중간에 브로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있는 경우도 있고 저도 뭐 그중에 몇을 압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기자들이 지나가면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쩌고 해서 취재할 수 있는 수준이 수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공천 받는 데는 그냥 공천 받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뭔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고 알리고 뭐 하는 것도 기자들의 정치부 기자들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 그런데 안기령 전 앵커라는 사람은 아 이런 식으로 받았구나. 이거는 보이는 쪽에 안 보이는 쪽이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